만들기 쉽고, 그리고 제일 다른 맛, 주스, JYC인 주스를 만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을 제가 먹어 봤는데요. 허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상시대로 먹고 한 끼만 주스로 마셨는데 다른 건 일반적으로 똑같이 먹고요. 근데 체중도 조금, 체지방도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일주를 더 추가,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도 돼요. 그래서 신납니다. 네, 오늘은 이 일주일 주스 제가 갈아서 먹은 거 영상에 담았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스는 계속 됩니다. 고소한 소금 고추 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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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 이제ân스와 잘 섞어주고 두껍질이 follow 알루밍 다음엔 고추 near 뼈 쪼금 연 계산 양념장 식풍팩 감자도 잘 들어있어요 계란다 계란다 소스를 넣어주세요 계란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좀 따뜻할 거 아니에요. 안 씹어봐 지금. 완전 씻은 게 나 그게 나? 나는 이게 나는데. 아 그래요? 나는 원래 따뜻한 게 나는데.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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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스파이크 소금 그리고 소금 소금 이제 먼저 안내줘 고춧가루 전복 맛있다 맛있습니다 주먹밥을 조금만 마셔볼게요 처음에 국물을 만들었을때 자칫도록 담궈러서 멸치 마셔라 숙성 후추 소금 오일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블루베리 주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루베리 주스 음... 최고. 블루베리 주스 영상 올릴 거니까 건강은 업 체중은 타운 일일일주스 너무 좋아요. 블루베리 주스 블루베리 주스 음... 음... 블루베리 주스 음... 블루베리 주스 음... 블루베리 주스